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윗다리 들어 볼게요. 손은 엉덩이 옆뒤 쪽에 대고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예쁜 원을 그려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무릎 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계속해서 자극하며 무릎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엉덩이 계속해서 자극하며 무릎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엉덩이 계속해서 자극하며 무릎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엉덩이 들면 브릿지 만들고 무릎 옆으로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계속해서 자극 handshake.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